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9장에서 1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둘째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며 손을 들고 통열이 회계운동을 시작합니다. 셋째 에스라는 수룩바벨 성전 기반 위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 리셋을 진행합니다. 넷째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준 사법권으로 귀한 공동체 전체를 3일 내에 집결시킵니다. 다섯째 에스라의 제사장 나라 신앙개혁운동은 3개월 만에 결과를 만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9장에서 10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75일 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한 사람들과 해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안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급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져간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요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의 박힘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중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사 싸우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고를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내가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예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예스라가 그 종종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냥 한 마리를 속건죄로 들였으며 또 인멸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하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에에루가 우시하여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무이와 글라야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수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태냐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습과 마태냐와 여레목과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모시요 바함 모합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타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무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무원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레와 마타타와 사밭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위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무란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대야와 글루희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야십과 마떼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위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디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너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밭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 우리는 에스라 9장에서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기반을 확립하는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는 여전히 이방인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더 나아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3일 내에 귀한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이때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가 수룩바벨 성전 앞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한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이 자신에게 준 사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3일 안에 귀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이렇게 수룩바벨 성전 앞에서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귀한 공동체의 회개와 개혁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